하합 안 쏠기도 하니까요. 세기물에 싸우게 해. 와, 뿌어! 와, 뿌어! 어제 형, 거기에서만 먹는 거 아니죠?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로 빼버려. 우리 샐러드 부패 온 것 같아. 내가 뭘 다 먹었다거나! 아, 근데 밀판차 있잖아. 너무 맛있어. 맛있지? 오! 아버님, 이거 혹시 양을 준비한 게 조코치 대회 나갈 때 양으로 원기 보충해 주고 그러셨어요? 아니, 부담백이고. 부담 없이. 체중도 안 불고. 좋더라고요. 맛있어요? 강호동 씨? 아름다워. 깔끔하게.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었다고 뭐 사가지고 또 보답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던데 그 가지 말고 택배를 이용하도록. 그 가지 말고 택배를 이용하도록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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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거진이에요? 네. 강호수 씨 뭐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? 아, 네. 저희가 11월 18일 날 어...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.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.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. 18일? 다 다음 주요? 다 다음 주? 네, 다 다음 주. 11월 18일? 11월 18일. 경기도 유도 회장대. 네. 진짜 리얼샵. 리얼샵. 일반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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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부? 어디 가실래요? 중동구. 중동구? 단체전으로 나가는 거죠? 개인전. 저희가 개인전으로 나갑니다. 아, 개인전으로요? 하다 보면 저희끼리 붙이는 경우도 있던데요?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여기 세심하면 세심하다고. 나는 더 빼야 되겠다. 재훈이랑 세훈이 만나면 안 되지. 최근에 같아 우리 셋이. 우리끼리 일을 해도 불이 어색하고. 누군걸 이기고 누군걸 지를 거면 표정관리 안 되잖아.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겠어? 입장방울 감상해보니까. 아니, 좋아도 좋은 표정을 세레머니를 못 할 거 아니에요. 어떻게 했어요? 그냥 악수할 때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니까. 너 세레머니를 어떻게 했어요? 세레머니는 안 하고요. 집에 따로 간 적이 한 번 있어요. 집에 따로 간 적이 한 번 있어요. 어릴 때, 어릴 때. 따로 간 없 né? 제가uyu 원래 부en ImproveHAHA 전망하고 딱 맛있어서 두 손 안لة 이렇게 해야utes. 바로 핫한 연습bal도 하나 dei 쿠폭 사육수 아마 acquisition Thesio 그리고 먼저 뜯어나 봅시다. Bengal rainforest 그 기운을 담아서 꼭 1승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지가 우리 동네 유도부 하면 화이팅 하고 이렇게 써주세요. 아버지 시작! 우리 동네 유도부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